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안에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센다 우리 옛 속담이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서울시가 갑자기 내린 외국인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대해서 외국 공간들과 또 외국 기업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자마자 또 한국 정부가 거들고 나서자 서둘러서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거두드리는 그런 일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 나라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나 섭성이 손쉽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이 짧아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나라는 그런 한숨도 나옵니다. 하기에 지금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입에 담기 힘든 사건이 아직도 미적미적거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되는 가해를 보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든지 인권 보호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두 사건이 겹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자국민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의 전말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날 박유미 서울시 신민건강국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혀 예고가 없었던 그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를 17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시간도 너무 촉박하죠. 해당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등록 미등록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단 원하는 경우에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에 산재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군데에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그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이라는 조치가 관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제력에 속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한 아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소홀하고 성급한 그런 조치였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외국인이라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강제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특별히 코로나에 가난한 고위험군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그런 증거가 있어야 그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처음부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행정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을 특정해서 의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그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부에서 이런 차별에 대한 반감이나 반발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기본권의 보호, 인권이란 보호라는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는 박시장권을 통해서 너무나 민낯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인권 보호와 기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됩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서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선별진료소에 밀집되어 가지고 오히려 없던 전염병도 이번 기회에 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서울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구로구라든지 검천구, 영등포구 일대는 선별진료소가 몰려드는 인파로 대혼란을 겪었고 그와 같은 소식이 속속 국내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한 외군 공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의무검사를 강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또한 주한 외국 상공회의서들도 긴급히 서울시에 행정명령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중앙사고수섭본부는 적시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조속한 시간 내 철회하고 빠른 시간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돌련 방침을 변경하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에 참고자주를 통해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근거사항으로 변경한다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제사항에서 근거사항으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들은 여전히 행정명령이 강제명령으로 그렇게 유효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논란이 진행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그런 도전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진국은 특별하게 방역과 기본권 보호라는 것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나름의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우리 사회는 시위 및 집회까지 철저하게 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예사롭게 침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위 및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전제조건을 만족할 때는 전혀 코로나19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지금까지도 시위 집회에 대해서 엄격하게 봉쇄 조치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선상에서 서울시 관계자들도 외국인들에 대한 의무검사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만큼 인권 무시에 대해서 무감각, 국민의 기본권 무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던 것이죠. 얼마 전 일본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한 신문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역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일본 정부 나름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 일본 특파원 눈에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특별하게 보였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균형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선진국이고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진사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의무화를 두고 미국이 주마다 벌리는 논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의 각 주들이 기본권 침해를 얼마나 심각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사롭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지 않는 그런 행정당국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